11월 5일 재대결이 거의 확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맞대결에서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문제에서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의 최신 조사에서 유권자들의 65%나 과거 트럼프 시절의 경제가 더 낮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의 바이든 시절 경제가 더 좋다는 여론은 38%에 그쳤습니다. 미 유권자들이 트럼프 경제가 더 낮다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 주된 이유는 체감할 수 있는 임금 인상과 물가, 이를 대비한 바잉 파워, 살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시절인 2017년부터 2019년 팬데믹 직전까지 미 근로자들의 임금은 연평균 3% 인상됐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연평균 2%에서 인상됐고 2%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3% 임금 인상에 비해 물가는 2%에서 안정됐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과 살 능력이 더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미국 경제가 일시 마비됐고 5조 달러의 부양 자금이 풀렸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 시절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같은 3년간의 경제 지표를 보면 임금 인상과 물가가 유동쳤기 때문에 미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시절인 2021년 4월 임금 인상률은 연율로 3.2%를 기록했으나 급등하기 시작한 물가는 4.2%나 올라 실질 소득이나 살 능력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41년 만에 인플레이션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6월에는 임금 인상이 6.7%나 급등했지만 물가는 9.1%로 폭등했습니다. 임금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보다 물가가 더 폭등했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이나 살 능력은 오히려 대폭 줄어들고 뒷걸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2월에서야 임금 인상률이 6.1%에 물가 인상률은 6%로 엇비슷해졌습니다. 바이든 시절에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너무 심한 급등과 급락세를 겪은 데다가 미국민들이 매일 또는 매달 체감하는 생필품 가격과 주거비 등은 한 번 올라갔다가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 다수의 불안과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